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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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콘크리트가 나왔어 우리집이 오마이갓 진짜 예쁘다 이상한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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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러가 예쁘잖아 알았어 컬러가 예쁘다 I like it so much 덮고자 그러면 아니 뜯었나요? 이게 오래 걸리네 이렇게 쓸데없이 찍은거들어 나의 돈을 안겨주더라고 I want to help you take the tile 피곤했나? 뭐해? 손 조심해 네 네 발바닥 느낌 어때 수아야? 좋아 우리 이제 바닥에도 막 누울 수 있겠다 걸레제도 팍팍하고 아니 그냥 물 받는거야 그래 잘 짜릿짜릿 우와 여기는 이제 맨발로 다니면 안된다 네 네 응 네 When it dries can we come back in the wet? 어 tomorrow 엄마가 놔둬 마포트 내가 보내드라고 깨워 깨워 나, 깨워 깨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는 아 진짜 이상해 너 몰라 귀여워 응 아 아 아 아 아 저기 저건 뭐야 저 하얀색은 거기만 보이는 건데 저거 뭐야 뭐 저 위에 저 하얀색 상처난 거야 지지요 지지 아 아 뭐해 스페이스 스페이스 그라우트 사이 3밀네 100.5밀네 아 그래 나는 저게 안 뜨는데 헉 베리 파니 베리 파니 그라우트 아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무조건 개미 찾으러 왜 아우 아 그렇군요 예쁘다고 했어 소아야 문이 보고 넣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있지 왜 없어 안 써 언제 구독 네? 좋아야 뭐라고야? 언제 구독 지금 붙이고 지금 언제 구독을 하는 사람이 못 있어 밟으면 안 돼 좋아야 왜? 이제 저게 못 들어가는 거야 밟으면는 높이가 달라져서 레스푸이 컨스테뽕 이제는 다 먹어야지 이제는 다 먹어야지 바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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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리 배가야 돼 사실리 배가야 돼 사실리 배가야 돼 사실리 배가야 돼 사실리 배가 뭐해? 지펀지 빨아줄게 쟤 옷에 다 묻혔어 봉댕이 좀 봐 FI 여긴 어떻게 붙여? 오 신기하라 그렇게 자르는거야? 오 신기해 신기해 모양을 아빠가 맞춰서 딱 잘랐어 오 예뻐 아 아 아 아 아 으음 너무 예쁘네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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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니에요 멀었어 네 얼마나 더 걸려 저 안에까지 했으면 다 한거지 네 문이 있는데 가위바위보는게 이시죠 여기 네 파이팅 과연 맞을까요 오 으음 이거 어떻게 붙여 잘라야 돼 우리 구석은 응 신기하다 그만큼은 잘라야 되는거야 아니 좀 모양대로 잘라야지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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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왜 이렇게 졸졸 쫓아들겨 마무리가 재밌잖아 먼지 많이 나 아 아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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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딱 맞을 것인가? 이제 딱 맞췄어. 삼촌 조그라마 잘랐어. 신기하지? 모양대로.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? 맞아. 안녕 나는 제임스야. 난 진짜 누군지 몰라지? 난 누구게? 몰라. 너무 귀여워. 제임스 진짜 귀여워. 되게 재밌는 작업을 하는구나. 침대로 가리기가 아깝다. 아름답다. 다 했어. 결국엔. 내일 하면 힘들어 죽겠냐고. 야 이건 끝내놓으면 밟고 자지. 난 그냥 밟고 자. 난 못 자. 이걸 싹 치워야 되잖아 이제. 근데 못 치우잖아. 뭘? 안 끝내면 이걸 못 치우잖아. 내일 치우래. 아 힘들어.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도와줄게. 치우자 같이. 너무 예쁘다. 아 너무. 그러면 스펀지로 물 다 줘. 응. 도와주고 싶은 아이가 있었으니. 줘. 스톱 스톱. 됐을까. 고기 그라우트야. 소야. 이제 뭐 해 나는? 응. 응. 이제 뭐 해 나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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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 거 아니야? 어머. 안 준 줄 알았어. 어떻게 그런 자세가 돼. 저게 내 퍽이. 퍽. 넌 퍽. 넌 퍽. 진짜 가지가지다. 좀 이따가. 왜 이렇게 하는거지? 벽은 다 지워지는거지? 응 지금 그렇게 하는거야? 저게? 왜 그렇게 하는거지? 그렇게 해서 들어가? 응 그러니까 엄마도 귀찮아 이렇게 하는거지? 이게 더 다른거지 원래 그렇게 하는거야? 응 진짜 많이 필요없구나 그라우키는 야 이쁘고 나도 할 수 있을거 같아 그라우키 빨리 해야해 근데 아 그렇게 이렇게 채워지는거야? 응 꽉 채우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그런소리는 잘 모르겠어 요거 봐요 요거 봐요 이상한 컨셉이에요 요거 봐요 그라우팅 그라우팅 그라우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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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닦아낼 수 있어? 뭐 여기가 돼? 몰라 언제 닦아낼 수 있어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라 사이사님도 있잖아 나도 이상하다? 멈췄네? 포즈인가? 응 물 덧더래 네 긴 바른 냄새 오우 예쁘다 그라우트가 들어가니깐 이뻐 응? 오우 예쁘다 그라우터가 들어가니깐 이뻐 그라우스 그라우드가 들어갖고 그라우스 그라우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